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훈이 함께 훈이예요. 오늘 먹을 푸짐한 한 끼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해물찜인데요. 해물찜 재료는 낙지랑 가리비, 전복, 새우, 그리고 쫄복이라고 새끼복까지도 준비를 했고요. 소라랑 그리고 대합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조합으로는 새우볶음밥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럼 해물찜이랑 새우볶음밥 조합으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부터 따라볼게요. 가리비, 소라랑 맛잘어요. 사귀는데요! 달달한 맛 잘 볼게요! 가리비비도 넣어서 먹어볼게요 가리비비도 넣어서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안나온다 나왔어요 간장소스 간장소스 진짜 맛있어요 간장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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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가 쫄깃쫄깃 양념장 다시 볶음밥 먹을게요 파김치 준비했어요 초장에 찍어먹을게요 진짜 맛있어요 대압과 콩나물을 먹어볼게요 대압 쪽이 엄청 맛있어요 초장에 찍어서 좀 먹먹을게요 초장에 찍어서 먹을게요 대압 쪽이랑 미나리에서 먹을게요 가리비 가리비 진짜 맛있다 초장에 찍어서 전복 초장 찍어서 초장에 찍어서 애물찜으로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졸복 한번 먹어볼게요 가지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가위로 잘라먹을게요 가위로 잘라먹을게요 낙지 머리 낙지 머리 가위로 잘라먹을게요 쪼박 새우에 올려서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온도 운이 푸짐한 한 끼 해물찜과 볶음밥 조합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보니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이 이 액젓이 너무 맛있을때 오늘은 매운이